상비데 2. 더 엥글데이시 부끄럽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Deem Litt Your Friends 뵈에 좋게 트림 완전 다니엘 기한적인 유유입니다 처음으로 게임 타면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2번 들어 화면에 문장과 해석이 나오면 해석의 문장과 일치하는지는 일치하지 않는지와 해석이 다르다면 올바른 해석을 말해주세요. 1번이 1번부터 6번까지가 이 방법을 사용하고 2번은 7번까지는 주어진 단어를 질문에 나오는 문장과 일치하게 대회해주시면 됩니다. 맞추면 이거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Jack was treated for leukemia, a type of cancer. 패션은 작은 암의 일종에 백혈병 증보를 받았다 해서 보면 O라고 해주고 X라고 해주고 X라고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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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거 여기서 X 없죠? 다 오죠? 네 다 틀렸습니다. 네? 그럼 암의 종류야? 아니요. 지금 암의 일종에 백혈병 치료를 받았다 입니다. 네? 아 출제는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았다. 아 출단을 받았다 아니에요. 아 출단을 받았다. 네 그러면 사탕은 저희 겁니다. 아 소각주 어떠세요? 소각주 어떠세요? You may say you have many friends and all of them will help you when in this. 당신은 친구가 많다고 말할 거고 그들 중 모두가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할 때 도와줄 것이다 해서 오면 O, X, Max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서 X만 잠깐 내려주세요. 속이 있고 싶게. 그러면 또 다시 X 올려주세요. 다시? 네 O 다시 내려주세요. 왜? X가 일단 정답인데 O가 맞았어. O가 맞았어. O가 답이래요. O가 답이래요. O가 답이래요. O가 답이래요. O에서 O에 적는 사람들. 좋죠. O가 답이래요. 네 여기서 자 손 내려보세요.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은 제가 이걸 드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왜요? 이건 아니지. 아 다 이렇게. 진짜 한 0.1초 더 빨렸어요. 3번 문제 하겠습니다. He did so for his friend Jen Gossage. Two years, six years old. 해성은 그는 여섯 살인 제 Gossage 때문에 그렇게 했다. 5만 5, X만 X. 하나 둘 셋. 5 다 내려주세요. 답은 X에서. X에서 근데 이게 X면 올바른, 올바른 문장을 말해주세요. 천천히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올바른, 올바른 해석. 저는 여섯 살인 제 Gossage를 위해 그렇게. 아 맞아요. 고사지 다 했는데요. 아 맞아요. 고사지. 고사지. 저희도 있냐? 고사지. 하곤 문장으로. 지금 정리하려고요. 고사지. 고사지. 근데 이 러스스 세에 러스 세에 러스 메인은. 이 러스 메인은 피. 하이 러스 세에 러스 메인은 피. 하이 러스 세에 러스 메인은 피. 그래서 저희가 엄마한테. 책으로도 좋고. 그리고 해석은 제게 항압체료를 받아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잘하신것에 대해 우워서. 그의 엄마한테. 그의 나의 교회까지 하다. 안 끼워졌다. 하나 둘 셋 셋. 왜 서로 눈치를 빨라요? 눈을 다 내려두세요. 답 X인데 여기서 올바르게 해석을 해주세요. 다 내려두세요. 하나 둘 셋 아 이거는 얘가 빨랐어요. 제기 항암 치료를 받아서 머리카락을 잃고 머리카락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울고 그의 엄마는 그가 학교에 가지 않게 왔어요. 아 틀렸어요. 뒤에 없어요 이제. 하나 둘 셋 돌렸습니다. 제기 그 항암 치료를 잡아서 아 틀렸어요. 항암 치료인데요? 여기 써있는데 항암 치료예요. 번역을 하면 항암 치료됩니다. 단어 많이 들었어요. 맞아. 이 두 번은 못해요. 하나 둘 셋 아 이거 제기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그냥 머리카락을 잃고 멋있어. 아 맞아. 아 싫어. 아 싫어.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왜?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연습 문제. 고건 문제는 I don't want sex to feel like the only one 그냥 배우고 해석은 난 제기 단 하나의 머리카락 없는 학생이라고 느껴지니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라고 그런 말이 X 다 내려주세요. X 다 내리세요. 오가 정답. 오가 정답이에요. 예. 오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가야 저요. 저 혼자요. 조형 밖에 없었어요? 조형 밖에 없었어요. 라야 X 내리래. 아 그래? 저 혼자인데요. 오 오 오. 너 O야 X야 빨리 말해. 야 O야. 그냥. O야 진짜야? 아 그래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손 보고가 있어야지. 네. 아 차지 봐. 그럼. 고개 안 되는데 자. 이거 봐. 둘이자 X, Mothers, and I'm grateful, I need to get certain ways of going, 이번 해석은 잭이 엄마 진짜이 둘이는 나는 그가 참 멋진 친구가 있다는 것에 고마워해. 라고 말했고 그는 잭이. 하나 둘 셋. 어? 아. X 다 내려주세요. X만 내려주세요. O가 정답. O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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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다 정답이에요. 손 다 내려주세요. 아 저랑 갈략으로 하겠습니다. 비기는 사람 비겨도 내려요. 비겨도 내려요. 왜 비이고 싶지? 준비 하나. 안 내면 된다 가위 가위 호! 아 가위 호! 손우야. 뭐야 손우야. 안 내면 된다 가위 호! 다 했어. 거의 다 내려. 안 내면. 오케이. 다 똑같아. 비긴 것도 안 내면 돼. 그러면 다시 다시. 방금 있었던 사람. 방금 비겨도. 안 내면 된다 가위 가위 호! 아 너무 재밌었어. 민진이 이렇게. 그리고 7번 과거는 다 넣어 스크랩을 문제에요. 해석은 작년 11월에 그의 엄마는 그의 그녀의 아늑과 동전이 둘 다 먹으려니까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노트 보면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다 덮어요. 힘들어. 혹시 펴져 있었던 사람 안 줄 거예요. 이거. 이거. 예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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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뭐가 틀렸는지 말하는 거야? 아니요. 이게 단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맞춰서 해석에 맞게. 너무 긴 거 아니고?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힘을 내요. 너무욱 길다. 사람이 돼요? 나이 질 밟어. 테헷. 이khz이 정말 신기했 emocion? 이거는 먼저 손 돌던 사람이 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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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Last November, his mother was shot by... 남? Shotgun? 아니, 남은 shotgun. Shot by her son and her husband shaved their head. 넘겨, 넘기면 안 돼요. 그냥 넘겨. 좋아요, 좋아요. Last November, his mother was shot by her husband, 더iece. 이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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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and... 어, 어딨냐? Her son... shaved... 땡땡땡. 어, 틀에서... 나, 혼자서 말을 해, 너무 맛있어요. 저, 맞춰가고 있는데. 어, last November, Oh, my daughter... His mother... S when last November His mother was possessed by her son and her husband Because... 앞으로 세 명 안 틀리면 넘기도록 할 게요 세 명 명asil life ! 내 부모님 하여튼 에이패드 반전은 그녀가 이유를 암 후에는 더 이상 올라지 않는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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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돼 뭔 소리 들어서 After she learned the reason she wasn't surprised at all 그렇지 그리고 둘 다 유치원 때부터 돌칭이었다 Both of them since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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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때려 하나 둘 셋 쵸민혁 Both of them have been best friends since the year 맞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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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이 이현이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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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맞아 10번 문제는 어 그는 그것들을 페이스북에 팔고 200달러를 그들에게 기부했다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것이 두 개가 나왔는데 처음에 그것은 이거고 그거는 스카프를 뜻하는 거고 여기에 그거를 친구, 가족 아 잠깐만 안 보이잖아 아 정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요 아 도네이티드 저거 200달러 그 뱀 끝났는데 데뷔 3개 오 섭고 오 섭고 오 섭고 오 섭고 했어요 데뷔 3개야 데뷔 3개야 난 사람이야 쟤네 사람이 아니라 아니야 그냥 속에서 오 섭고 예상 아 그 사람 아 우리 제만들 우리 이날 나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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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